이번에는 fraction edition의 associative property에 대해서 같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3 더하기 7분의 4 더하기 5분의 2인데 가로가 지금 7분의 4와 5분의 2를 둘러싸고 있죠. 그럼 이걸 먼저 바꿔주고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5,7이 35, 35분의 4,5이 20 더하기 7이 14 이렇게 번거롭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5분의 3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순서를 두 개를 바꿔주는 거예요. 7분의 4와 5분의 1을 이것을 commutativ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commutative property이죠. 그죠?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괄호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괄호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걸 옮겨 놓은 거예요. 괄호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을 associative property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associativity라고 얘기합니다. associativity, commutativity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냥 5분의 3과 5분의 2는 1이죠. 1 더하기 7분의 4. 1과 7분의 4가 되겠죠. addition이죠. 더하기.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 commutative property와 associative property를 이용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간단하게 계산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associative property, perfection edition이라고 합니다. 자, mutta stuk supplemental property와 대표 auch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